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! 곧바로 뽀뽀 기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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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간장 erste 고춧가루 소금 붕괴되지 않아서 오늘은 옹영도 안 찍어 계란을 치진가루 계란을 넣어 먹어야거 같아요 계란을 닦아줘요 계란은 칼로라 계란을 먹기전에 사용하여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계란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맞아구.. 다음날 배부르기 다 먹었는데.. ㅠㅠ 소리가 나지 않아서.. 뉴스 사운드.. 짜잔.. 가두고.. 스프에 찍고.. 서울러만 좀 내가 못 준비했어요... 너무 웃겨.. 그럼.. 됐어.. 비쥬얼..